1, 2, 1, 2, 3, 4 3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, 1, 2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 널 위해 기도하는 나야 나 한 번 믿어보고 내 마음 열어봐 여름 수련회 잘 왔어 여름 수련회 기대돼 너 땜에 웃음이 나 이상하진 나 같이 한 번 뛰어볼까요? 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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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너야 여기의 주인공은 너야 널 위해 준비했던 거야 저 사랑 느끼도록 너만을 축복해 여름 수련회 잘 왔어 여름 수련회 기대돼 널 위해 기대돼 너 땜에 웃음이 나 이 상황은 나 바로 너야 여기의 주인공은 너야 널 위해 준비했던 거야 저 사랑 느끼도록 너만을 축복해 그래 나야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 널 위해 기도하는 나야 나 한 번 믿어보고 내 맘 열어봐 너 너 너 어찌 널 위한 너 너 너 주는 사람들 예 예 예 예수님 웃기 모두 널 함께 네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즐거우십니까? 네 우리 한 번 주변에 있는 두세 사람과 짝을 맞춰서 한 번 짝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여자 이성은 안되겠고요 4학년 2학기 안되면 네 되도록이면 동성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마주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네 그리고 서로 마주 하셨으면 서로의 어깨를 토닥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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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서로를 칭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순장님 순장님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우시군요 순장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정말 성령 충만하시네요 네 서로를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글고리도록 오글오글 두 번째로 한 번 다시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순장님과 수련회 함께라서 너무 행복해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 이렇게 해볼까요 순장님 순호님 당신과 함께하는 이 밤이 너무 아름다워요 순장님 순호님 오늘 함께하는 이 밤이 너무 아름다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눈을 지그시 느끼하게 바라보면서 주념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념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념의 이름으로 네 이제 곧 여름 수련의 묘미꽃 축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즐길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춤 한 번 추시고 가볼까요 예 렛츠고 음악 주세요 바로 너야 여기에 주인공은 너야 널 위해 준비했던 거야 저 사랑 느끼도록 너만을 축복해 그래 나야 나야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 나야 널 위해 기도하는 나야 나야 나 한 번 믿어보고 내 마음 열어봐 여름 수련회 잘 왔어 여름 수련회 기대돼 너 땜에 웃음이 나 이상하지 나 여러분들 오늘 박성민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 오 오 오직 너야 너야 여기의 주인공은 너야 너야 널 위해 준비했던 거야 너야 저 사랑 느끼도록 너만을 축복해 여름 수련회 잘 왔어 여름 수련회 기대돼 여름 수련회 너 땜에 웃음이 나 이상하지 나 바로 너야 여기에 주인공은 너야 널 위해 준비했던 거야 저 사랑 느끼도록 너만을 축복해 그래 나야 나야 열어봐 넌 넌 너 너 너 다시 널 위한 오 너 너 주님 사랑해 예 예 예 예 예수님 훈기 모두 다 함께 예 땡스 환영팀 앤 박성민 목사님 콜라보레이션 대성공! 행복하세요